어 우리 동호 아파서 어떻게 할까요? 어 우리 동호 아파서 어떻게 할까요? 왜 이러세요? 어머니 고정하시고요. 웃어드릴까요? 잠깐만요. 근데 아까 주사 놓을 때랑 표정이 달라지시네요. 아 좋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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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랄라. 잘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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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이거를 어머 케빈군은 세 번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등이 뜨끈뜨끈해졌어요? 시근감. 방송생활 오래해서도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주사 맞는 건 처음이에요. 아 어디다 놓냐 진짜. 어디다 놓을까요? 케빈군은 어떤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? 케빈은 A형 B형 간염 항체는 있었습니다. 그런데 수두, 홍역, 풍진 항체가 굉장히 약합니다. 그래서 수두 백신, MMR 백신 두 개가 필요하겠고요. 그리고 파상풍 예방접종을 10년 이내에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추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오늘 놔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부러워요. 젊을 때 어릴 때 예방접종 맞고 그죠? 그럼요. 갑자기 병 안 걸리도록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아프다고 울거나 그러면 안 돼요. 아 네 알겠습니다. 유키스 매니저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. 우리 다 놔달라고 멤버들 그 정도로 좋은 거예요. 오늘 돈 벌었네요. 동호군 동호군 한마디 해주세요. 응원 좀 해주세요. 응원 한마디 케빈씨에게. 진짜 아파. 진짜 아파. 진짜 아파. 우리 유키스 신곡 나왔잖아요. 아플 때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노래 부르면서. 괜찮다. 근데 가사가요. 끝은 없어, never end. 끝이 없다는 뜻인데 끝이 없으면 안 돼요. 그래요. 그럼 계속 맞아야 되잖아요. 세대 맞으니까 거의 끝이 없는 거랑 비슷해요. 세대 맞을 동안 계속 불러요. 끝도 없이 바늘이 들어가니까. 시작. 끝이 없어, never end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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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. 끝은 없어, never end. 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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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시점에 들어가요 이 조사가 아이고 애매말로 할까 야 이거 약간 다른데요 이건 본연이? 풍진이었거든요 풍진 다른 부분 한번 좀 해줄거에요 궁금하네 자 시작 내가 그렇게 그렇게 만만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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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만하냐고 고생했어요 엄마 아까 돈 벌었어요 신곡 홍보도 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